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사하라뱅크의 지급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1889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하나은행이었고,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이 패소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좀 복잡합니다. 참가인이 있는데, 건설회사가 리비아개발청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합니다. 리비아개발공사가 공사계약을 하니까, 건설회사는 하나은행에게 공사이행 보증 절차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은행이 사하라뱅크, 그러니까 리비아개발청이 주거래은행인지 알고 있는 사하라뱅크에 원고가 지급보증을 해서 개발청 앞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리비아개발청의 공사를, 건설회사 받았는데, 리비아개발청에다가 사하라뱅크가 보증서를 넣어줍니다. 보증서를 넣어줄 때, 사하라뱅크의 보증서를, 사하라뱅크가 건설자를 잘 모르니까 하나은행의 보증을 받아서 이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은행의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하라뱅크가 그걸 믿고 보증서를 리비아개발청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보증서는 국제상업회의소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형식적인 조건만 딱딱딱 채우면 바로 지급이 되고, 보증서를 입사 없냐 이런 건 전혀 관련한지 없이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일규격을 말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하나은행이 다시 지급보증을 해줬는데 이 지급보증을 하게 될 때 혹시라도 실제로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터울보증금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하라뱅크, 그러니까 리비아개발청이 만약에 건설사고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급, 보증해주세요. 그러면 사하라뱅크가 그 돈을 지급하고 사하라뱅크가 지급을 하면 통일규격에 따라서 하나은행이 청구하면 하나은행은 그 규격에 맞는 청구만 있으면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은행이 그걸 지급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보증보험이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사하라뱅크가 하나은행에게 보증계약 연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절 시에는 지급 청구로 간주해야겠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보증연장, 기간 연장을 청구하고 하나은행이 너 그거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지급 청구한 걸로 본다. 하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하나은행이 이거 기간 연장 연구를 확인을 다시 이제 보증보험사에다가 보냅니다. 보증보험사가 이거 보증, 나중에 최종 책임이 될 테니까. 그런데 서울 보증보험이 우리 연장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연장 안 된다는데 그러면서 사하라뱅크에다가 연장 못 한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사하라뱅크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말했죠. 거절 시 지급 청구로 간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급 청구한 걸로 보고 하나은행은 돈을 내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내준 다음에 하나은행이 보증보험사한테 어? 이거 우리 보증보험 줬으니까 보험금 줬으니까 너가 보증사고 발생했으니 돈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문제를 뭐냐면 이 사하라뱅크의 지급 청구가 적법한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통일 규격이 있습니다. 통일 규칙에 보면 서면으로 지급 청구를 해야 그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연장 청구를 했고 연장 청구를 거절하면 지급 청구한 걸로 간주한다라는 공문을 보냈지 지급 청구한다라는 그 표명혹의 서류로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 서류는 통일 규격의 규칙에 나와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통일 규칙의 독립적 은행 보증은 통일 규칙의 요건만 충족하면 채무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는 그 규칙상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걸 조금이라도 갖추지 않으면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그러한 통일 규칙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하라 뱅크의 청구에 대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해서는 안 될 돈을 지급한 거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이 이 보증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원고 청구 기각으로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사하라 뱅크가 지급 청구서라는 청구서를 보내서 돈을 받아갔으면 그거 그대로 서울보증보험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급보증청구서가 아니라 연장 요청서 연장 요청서를 보내고 연장을 안 해주면 지급 청구항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보낸 걸 가지고 하나은행이 통일 규칙의 요청을 따로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보증사고로 인정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이 사안을 소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거래나 복잡한 거래가 많은데 실무에서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이걸 관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국제거래나 이런 여러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의외로 핵심적인 젝점은 단순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서면 청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기각 아니면 소멸시효가 도가 있기 때문에 기각 이런 거 아니면 이행 청구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이런 식으로 많아진 거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지급 청구에 서면 지수서만 있었으면 결론은 달라졌을 겁니다. 외국어가 되거나 외국 관련 소송이 있다고 해서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비슷한 쟁점이고 물론 이런 사건들은 여러 펌들이 붙기 때문에 복잡한 주장을 하긴 하는데 의외로 결론은 간단한 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례가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